아빠 토끼랑 엄마 토끼랑 애기 토끼같아 오 진짜 오빠 아까 그렇게 큰 거 잡을 수 있어? 못 잡고 약해 수윤아 이모한테 해줘 목소리가 났네 오빠 그거 먹어봐 그거 먹는 거 보여줘 쌈 코타치에 가서 현준한테 가자 무시고 코타치 닦아 네 둘이 뽀뽀하네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고 오늘 성수 가서 소속사에서 미팅을 하고 오빠랑 같이 오빠 부모님댁 예전에 또 오랜만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밑에 쪽까지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묶어줍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있죠 여기 두피 여기에 있는 머리에다가 고정을 해서 묶어주는 게 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고정이 돼있죠 아기야 우리 애기 갔다 올게요 엄마 이틀밤만 자고 올게 이모랑 뽀뽀뽀뽀뽀뽀 잘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찍고 오시는 거예요? 오 사셨네요 맞아요 그 저희 그때 언제지 제가 처음 그때 인사 들었을 때가 캐리비안 배열하나? 네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여 처음으로 이제 인사하나요? 많이 해줄게요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얼굴 나랑 괜찮네 뭐래? 얼굴 나랑 괜찮은 거 있어 지금 운전해서 오다가 여주의 곳에 잠깐 들렸어요 여기도 그래도 너무 행복하다 미니티티콘파 오? 좀 맛있겠는데? 그래야 분명 맛있는 거 해줄 건데 고기? 고기랑 갈 때마다 무조건 있어 진짜? 아이시스 하나? 두 개? 두 개? 하나는 되지 않을까? 왼쪽에 아빠 토끼랑 엄마 토끼랑 애기 토끼 같아 오 진짜 봐봐 바질 페스토랑 잠봉 너희는 소금방 닫아줬어 너희는 소금방 닫아줬어 네가 멈춰돌아서 더 이상 흘리지 않겠다고 아는 양호에 불어 없어 근데 아니 개껌 이마랑 다 먹었다고? 다 먹었지 동네 개들 사주고 쪼꼬야 귀요미 쪼꼬야 근데 털이 찰랑찰랑해졌어 목욕했다 그랬지 꼬리가 왜 이래? 꼬리가 좀 웃기네 쪼꼬야 그거 먹어봐 그거 먹는 거 보여줘 옳지 너 말퀴 잘 알아듣는다 흐흐흐흐흐 귀요미 맛있어? 응? 6,000원짜리 비싼게 꿈이래 오우 오우 잡았다가 왜 나왔어 잡으려고 잡으려고 어디갔어 거의 박쥔데? 박쥐 간다 아 근데 진짜 이만했어 네?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이게 얘들에게 키위 에? 키위야 대추가 아니라? 응? 대추인 줄 알았어 대추 아니야 대추가래 이렇게 키위야 언제 다 커요? 가을 되면 되는데 너 먹으러 와야지 오빠 아까 그렇게 큰 거 잡을 수 있어? 못 잡았어 아 근데 멋지다 진짜 얘는 진짜 멋있다 얘는 멋있다 긴장이 왜 그래 긴장 이거 안 찍어 먹어도 돼? 응 소금도 있는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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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찍은 거 엄마한테 보냈는데 으악 주라기 공원이다 라고 왔어 야 이거 왜 그래 키 아니야 키 대박 매워 야 이거 뭔지 키워? 야 그냥 아하하하하 여기 있다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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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매워? 응 매워도 맛있어 아 근데 매운 형이 아직도 안다 야 그릇을 먹어야 돼 인마 아니 아빠 아빠 먹어 많이 먹어 그 그거 감자인가? 닭 아 첨 먹고 보는 거 같아 어? 첨 먹고 보는 거 닭이면 바가지 만드는 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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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카메라 새로 샀어요 어? 아 카메라 이게? 네 아 찍고 있는 거야? 네 아 요새 카메라 이래라 놈어야지 원래 하잖아 이렇게 얘가 저 따라다녀요 아 그래? 네 이거 하네 아빠 1500만원씩 해 아하하하하 한 30만원 가겠지? 3, 40만원 400? 우리 다 함께 살까 이거? 뭐 하겠다 어? 막 찍지 뭐 막 찍고 샀고 근데 일부가 다 났어 닭발도 먹어보자 닭발 뭐에 찍어 먹어야지 그냥 먹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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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맛있네 시우 왔다 시우 삼촌에 하나 줄게 시우 삼촌에 하나 줄게 아까 시우 삼촌에 뭐라는 줄 알아? 시우 삼촌에 오지마요 빠빠 이랬어 왜 니 온다니까 오일이 좋아 오일이 좋아 오일이 좋아 오일이 좋아 오일이 좋아 오일이 좋아 너 그기래? 게이드 그대 하나 가는 게 고추 하나 먹네 저 매운 거 좋아해요 고추 먹어야 돼 캡사시 먹어야 된다고 캡사시 하나 사줘야겠다 그거 사는 거 에이 그거 하면 틀래요 자연습 차고 틀래요 그거는 어딘 거야 시우야 이모한테 해줘 시우야 이모한테 해줘 시우야 이모한테 해줘 시우야 이모한테 비눗방울 해주세요 시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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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한테 비눗방울 해주세요 시우 이모한테 비눗방울 해주세요 시우 이모한테 해줘 이모한테 비눗방울 해주세요 시우 삼촌에 하나 줄까? 우와 우와 초코 이리 와 한식 먹자 옳지 실물을 못 담아 남순이 오리앤든다 너무 좋은가 봐 시우는 맛이 없는 맛 시우가 잠을 안 자 건데 제가 놀라 ciudadan hey 시우를 잠을 잘함 근데 원조가 짠행이네 그럼 딸기가 짱이야 딸기 진짜 맛있어 내가 10개 먹었어 시우는 기계를 참 좋아해 대한민국을 많이 줬는데 저걸로 연주를 하는데 맞지? 야브로그니가 있는데? 우와 완전 봄데 오우와 완전 봄데 쌍 꼬딱지가 3주원한테 가자 무치고 쌍 꼬딱이 이렇게 해서 갔다와 얼굴 잘하는데 그렇지 3주원한테 쌓아와 꼬딱지 쌓아와 아씨가 사람 낫지다 기분에다 덧불려 줘 야 애한테 결심이 좋은 걸 알지 이번엔 괜찮아 진짜 쪼꼬 여기 고속도로 탈 때는 여기 앉아야 해 우리 이모한테 빠빠이하고 시유야 이모 빠빠이 해줘 시유 이모 빠빠이 다음엔 이모랑 같이 놀아줘 빠빠이 주꺼 언니랑 산책가자 시유야 이모 빠빠이 해줘 시유야 이모 아이 예뻐 이리와 이리와 아이도 착해라 잘했어요 빠득이 왔어요 빠득이 왔어요 아이 예뻐다 꼬리 빨랑빨랑빨랑 꼬리 빨랑빨랑빨랑 둘이 뽀뽀한데요 둘이 뽀뽀한데요 쪼꼬가 다리는 얕네 응 다리가 안 좋지 않을까 아이고 더워 토마토 이렇게 크다고? 내 주먹만 해 벌레 먹었어? 쏘웠는데 오 잘 던지는데 굿 아빠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어제 사줬어요 약간 모노톤이라 자기가 좋아하는 먹들이랑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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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봤어 기억나 여기 간식도 팔아 한번 가볼까? 응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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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백숙이 너무너무 안 나와가지고 계곡 잠깐 구경 갔다 오려고요 깨끗하네 응 깨끗하네 자기가 물 못 들어가네 이따가 신발 벗고 들어갔다 오지 차가워? 대박 차가운데 진짜 시원해 좋다 이따가 이거 이렇게 탁탁 치면은 소리 크게 나가지고 이거 뭐 하는 용도야? 안마하는 거 아닌가? 잘 어울려? 귀여워 잘 어울려 오 자기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거 피도 다 피할 수 있겠다 나이 맛있다 1대에 남아 진짜 이 시발으로 찌는 방법이 생겨 맛있다 쫀득쫀득하네 응 아니 이거 조청 맛 나는데 맞아 약간 조청 맛 나 조청 서울에서 맨날 피서 간다고 하면 쇼핑몰밖에 없으니까 사람 많아서 기빨려요 여전히 옛날에 있을 땐 우리를 가려놨는데 담배 원샷 원샷이요? 맛있다 음료수 같은데? 뭐 먹었어? 어묵 같다 김치가 아 김치? 고기는 맛있긴 한데 응 맛있어 물 차가워? 차가워 이거 봐 누가 돌 세워놨어 안돼 우리 바지 가려도 되나? 이거 잠깐만 여기 바지 가려도 되나? 어? 여기서 가려도 되나? 오빠 안에 반지 아니야? 어 네 한번 다리 좀 맞을게 당연하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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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뱉어어 뒤에 놀이다 엄마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떡해 진짜 귀엽다 왜 오이 안 먹었어? 언니가 오이 준 거 왜 안 먹었어? 내가 오이 무침 짱 맛있어 이거 박창 집에서 먹은 거 처음이다 맛있겠다 이거 닭고기도 먹어야 돼 가이 줘 봐 가이 가이요 꽃죽잖아 생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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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밖은 크게 잘라 주겠네 아빠답지 않는데? 진짜? 엄마가 100m 정도였어? 응 신기하다 주정목이 100m야? 응 저도 육상 정도였어요 응 근데 완전 애기 때 초등학교 때만 응 난 중학교 때까지 하다가 엄마는 목에 뭐가 생겨가지고 응 그 이후로 운동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응 목에 뭐가 튼튼이 있어 아 배불러 너무 잘 먹었어 아 귀여워 진짜 좋아하네 응 근데 나는 그거에 좀 감사해 나랑 엄마가 못격적하거든 응 나랑 엄마가 말찌개는 없고 좀 조용한 편이야 응 그런 생각해 만약에 아빠나 형이랑 둘 다 예민했었으면 응 덜 화목했을 수도 있겠다 응 그리고 우리 친척들도 원하고 웃기니까 다들 응 계속 어려워 네 아이 시원하다 왜 그러는 거야? 시원하다 응 응 약간 꾸덕꾸덕 꾸덕꾸덕 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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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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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엘리야 너무 많이 떨어져 아 그럼 어떡해 알았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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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주유하는 사람들 진짜 많다 대박 여기서 주유하다가 쓰러지겠는데 너무 늦어 진짜 37도야 젤 더우고 진짜 사먹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들어갔어 태로야 엄마 보고 싶었어? 너 왜 이렇게 이뻐?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이뻐 어디가 어디가 그거 갖고 놀거야 그거 갖고 놀거야 녀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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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낮잠자고 오빠랑 샐러드 먹지 샐러드 먹어야지 샐러드 먹어야지 헬리코타치 샐러드 이거는 콥샐러드 콥샐러드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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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보가 오빠 먹는 손만 따라다녀 시선이 응 아 귀여워라 그대가 내게 다가온다면 내게 말해줘 저는 그 탅! 그 탅! 저의 앨범! 그 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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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